야, 기타 좀 치는 거 티비 좀 보면 안 되냐? 야, 이거 왜 했을 때 안 그랬어요? 알겠네, 해버리겠네. 아, 알겠는데. 들어가서 해줬으면 해. 갑자기 또 극도로 애매해지는 거야. 승현이는 딱 그런 거에 대해 아예 머리가 없는 애고요. 아니, 미쳐버리겠는 거야, 진짜. 서른 곡씩 해둔 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? 아, 아, 망했어. 외국에 지금 쉽고 꿈이 돼가지고. 누나, 뭔가를 잘해요. 할 때 이때까지 해도 돼. 아,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, 진짜 이거?